CDF의 바로 이면에 있는 어떤 대원칙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글라이드 패스에 의거한 그런 투자를 반드시 할 것이고요. 또 아울러서 국내 투자기회와 해외 투자기회 간의 어떤 황금율이 무엇인가, 황금 배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2050년이 되면 국민 세금이 현행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한 3배가 늘어나고요. 생산가는 인구는 30% 줄어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스스로가 셀프 파이낸싱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니까.